자존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자존감이. 나르시스트들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에요. 나르시스트들은 자존감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 보여야 되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자존감 이런 거 신경 쓰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신경 안 쓰시는 경지가 자존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무 낮추고. 그렇죠. 그러면 문제죠. 너무 나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된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건강한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기 있는 그대로. 높지도 낮지도 않고. 저는 저를 높게도 안 봐요. 낮게도 안 보고 있는 그대로. 근데 한 번씩 낮게 볼 때도 있어요. 저도. 저도 저한테 좀 실망했을 때. 이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내가 탐진 채 끌려가서 뭔가 일을 망친 기분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럼 나에 대한 평가가 확 떨어지죠. 그때는 아주 막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것도 참나 작용이다 하고 껴안고. 영남에 실동하고 몰라 해야지 뭐 어떡해요. 그런다고 내가 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면 끝나요. 그 이상의 자존감을 키우겠다. 뭐 이런 것도 오버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한테 당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깨어있으면 나오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자존감 아닐까 한데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은 세다. 자존심이 센 거죠. 자존심은 다 애고 노름이에요. 내가 귀하다. 내가 상황은 지배한다. 막 그런 자기식으로 아상을 키워놓은 걸 우리가 자존심으로. 아상이죠 그건. 아상이 크면 힘들어요. 그 근처에 안 가요 누가. 자존심 센 아상 센 사람하고 못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 내가 지배해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헤어져도 내가 헤어져야 돼. 자명해서 하는 게 늘면 돼요. 그럼 보살 되는. 근데 컨셉 유지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자존심이 세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건 애고 노름이지. 자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내 애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애고 기분이 그래야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변 피곤하죠. 뭐 하나도 다 지 뜻대로 돼야 되니까. 또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그러면 자존심이 세면 그거 내려놓는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차리고.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아르시스트가 치료되는 거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 법계를 그렇게 뜯어고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 닦아야 돼요. 한참. 자존감하고는 달라요. 자존감은. 오히려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티 안 내요. 오히려 관대해요.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자존감 있다 없다의 학자들이 말한 첫째 기준은요. 남의 평가에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남이 하는 말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남이 하는 말에 안 흔들리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남의 말에 흔들린다는 건 기준이 밖에 있어요. 자기한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은요. 자기만의 그런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철학, 자기의 그런 경영 능력,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죠. 남이 너 잘못한다고 해도 거기에 바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납득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유사해 보이는데 다르다고요. 자존심. 자존심 부리는 분들은 보통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속으로 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깊은 사람들은 겉으로 티를 안 내죠. 남이 뭐라고 해도 보세요. 마이크 타이슨한테 누가 막 주먹 가지고 꼬맹이 그러면 오히려 맞아줘요. 그래도 난 챔피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맞으면 챔피언, 내가 우습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랑 싸웁니다. 이건 나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이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내 명예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얕아요. 자존심은 얕아요. 자존감은 깊어요. 얕으면 찰랑찰랑 시끄러워요. 빈깡통이죠. 시끄러워요. 그럼으로써 자기 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다 집에 이 구역 최강자는 나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 센 사람 만나면 이제 힘들죠. 대화가 다 힘들죠. 뭐든지 자기 위주로. 왜냐하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좀 치워줄래요. 그럼 이걸 치우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러면 살겠어요? 오히려 진짜 자기가 당당한 사람은 이걸 치워준다고 해서 내가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세상에 나를 이거나 치우는 사람으로 봤어? 뭐지. 매사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자존심 센 사람은. 그 상황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관대함. 여유롭습니다. 제가 장교돼서요. 인간에서 저희 선배 장교가 저한테 한 말이 딱 이거였어요. 병들하고 싸우지 마라. 넌 이미 장교다. 병들하고 또 거기서 서열 싸움하고 있지 마는. 왜냐하면 싸우게 돼요. 말을 하면 말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장교말이라고 해도 무시해요. 그러면 거기서 권력 싸움을 하게 돼요. 거기 말리지 마라. 넌 이미 장교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응용해서 그러잖아요. 중생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보살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존감이 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져준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져줘도 난 장교잖아요. 그런데 져주면 끝장이다.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안에 미천이 없기 때문에 자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겨우 지금 자존감 있는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늘. 늘 힘들어요.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주변에 가면 역시 힘들어져요. 같이. 주변에 사람 다 떠나보내고 또 자기 혼자 또 힘들어해요. 자존심은 지켜야겠고. 그럼 그거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힘들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을이 되잖아요. 계속 갑이 되겠다는 건데 자존감이 센 사람은 그냥 갑이에요. 자기가. 아니. 그 사자가 토끼한테 맞아준다고 사자가 막 아 나 토끼한테 졌나봐요. 이러진 않죠. 그런데 토끼끼리는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 토끼는 다른 토끼한테 한 대 맞으면 난리 나온다. 나 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맞았다니. 이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생 중에 막 누가 대단하네. 누가 대단하네 해도 그걸 제가 질투하고 있으면 저도 똑같은 거죠. 말로 그냥 제가 그러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질투하고 있으면 저도 똑같은 토끼죠. 잘들 논다. 너네들 중엔 제가 더 싸움 잘하지. 이런 느낌인데. 너네들 중엔 제가 더 낫지. 토끼들 중엔 크지. 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는 데에 아예 판에 끼지 마세요. 그런 자부심이 내면에서 쌓이게 하는 게 기독교로 치면요. 혈육의 자녀잖아요. 다. 중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혈육의 자녀랑 서열 싸움 할 필요가 있나요? 정자가 다른데.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고 그러면 더 자존감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 부리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가짠 거예요. 자기도 공허한 거예요. 속이. 사자인 척하고 있는 토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가면요.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모여요. 사자 가면서 토끼들이 모여 있는 거죠. 서로 민감하죠. 토끼니까. 실체는 토끼니까. 자기는 아니까. 토끼는 좀. 문제죠. 스스로 사자인 줄 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몰라 괜찮아 해서 항상 참나를 돌아보면요. 난 하느님 사람이에요. 소속이 달라져요. 혈육의 자녀는 원래 기독교 시로 가면 마귀 소속이거든요. 난 하느님 소속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기서 오는 그런 자존감이 좋죠. 건강한 진리에 기반한 자존감이 좋죠. 참 안타까워요. 진짜 사자가 되면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질 텐데 여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남하고 싸워요. 저게 날 우습게 보나? 항상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있다고 그런 거 아예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있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건건마다는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항상 돌아온다는 거죠. 내 본바탕으로 돌아온다는 싸우다가도 뭐하는 짓이지 토끼랑 사자도 싸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당근 갖고 하다가 내가 가져라고 뭐하는 짓이지 이런 거죠. 당근 뺏긴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당근 하나씩 줬는데 왜 내 걸 가져가지? 사자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이것도 분명히 내 몫인데 왜 가져가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사람이 왜 이 따위야? 싸워 볼 수는 있던데 싸우다 보면 수준 비슷해져 보여요. 근데 하다가 뭔 짓이야 하고 털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예 안 싸우고 아예 안 낀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사자를 또 토끼랑 키우면 분명히 토끼랑 싸웁니다. 먹을 거 놓고 싸우고 막 이래요. 사육사 총회 받으려고 싸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하다가 내가 애들하고 뭐하는 짓이지 이런 느낌 드시면 괜찮다. 그 정도면 건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생을 그걸 목표로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존감 자존심 부리려고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살아간 사람은 진짜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인생 진짜 피곤해요. 그분들이 안 된 거예요. 사실 피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갑이 될 수 없는 데는 안 가요. 철저하게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굴 만나도 갑을 따지고요. 내가 갑이냐 의인 그냥 여유롭게 그냥 못 살죠. 그럼 아까 사자도 열받게 하는 게요. 여유 있는데도요. 계속 와서 너는 의리야 의리야 그러면 짜증나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의리라고 하니까 나한테 갑인 척구니까 나한테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뭐지 막 이러는 게 놀아 말아 이럴 수는 있다는 거죠. 만나면 역시 피곤하게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사람 그럴 때 보살의 마음으로 대해주든가 같이 서열 싸움 하든가 그걸 또 제압해 보겠다고 싸우든가 사바세계 사는 맛이죠. 사바세계가 멋진 게 뭔지 아세요? 공자님 부처님도 여기 오면요. 토끼한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끼가 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성인들한테 갑질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바세계 중에서 여기 이런 물질계 연계 가면 얼굴도 못 보죠. 얼굴도 못 보죠. 여기 오면요. 다 물질에 갇혀 있잖아요. 육신은 부처님 보다 장동거이도 나올 수 있고 김수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육체적 귀티는 이쪽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계에 접속하면 다 달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저게 부처인지 예수인지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겉에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판 이건 이대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인들 때 여기 오면 사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토끼한테 조인트 까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너 뭐 사자라도 돼? 하면서 역시 사자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님도 다시 만약에 윤회하시냐면 어디 취직하고 하면 또 일진들 달라붙을 수 있고 너 그거 귀 키네. 나와 이리 와봐. 너 뭐 이마에서 자꾸 빛난다. 갈금 당하셔. 왜냐하면 눈에 띄면 당해요. 요즘 눈에 띄면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성인들 다시 오면요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또 이런 역경이 와야 또 성인도 다듬어지니까 하늘도요 토끼들한테 막 다구리 당하는 거를 방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경을 거쳐야 또 단련되니까 중생의 아픔도 알고 그럼 그 과정에서는 사자인지 토끼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토끼들이 완장차고 오히려 행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전되겠죠. 진짜 이제 안에서 영혼이 익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익은 정도죠. 제가 말한 사자니 토끼냐는 건 영혼이 얼마나 익었느냐는 성숙해느냐는 그런데 이 얄팍한 영혼들끼리 서로 애고들끼리 갑질하고 완장차고 노는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불보살이 와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존중하면서 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인간미는 뭐예요? 참진치 희노열하게 솔직한 거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기분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솔직한 거 아닐까요? 이걸 속이면 인간미가 없죠. 그런데 또 이걸 너무 솔직한 것도 꼭 답은 아니에요. 솔직한데 듣기 싫을 수 있거든요.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제가 여자를 좋아해요? 계속 이러면 안 물어요. 아우 불편하네 귀찮아요. 황당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솔직한 사람도 솔직 플러스 관리되고 있는 솔직함이어야지. 선 넘지 않는 솔직함 선 넘지 않는 솔직함이 재밌는 거지 선 넘으면 재미없죠. 콕콕 찌르는데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요.